에이탄? 이스탄? 고마워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? 이스탄 미아 내가 넌 오래 지내셨다 정답 오프닝 때 보니까 부인으로 나오는 거 같던데? 정답 정답을 알려줘 이스탄 진짜로 기억하지 않는다 도망간다 그 여자가? 그 집안 딸인거고 넌 괜찮아 그게 뭐였어? 제 매맞고도 이렇게 부인을 살려주는 뭐야 뭔 소리야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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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할 수가 없어 마미 이쪽으로 오오 어떤 거냐 해당 에당 이라 에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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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가 되게 큰 거죠? 이게 지금 되게 큰 거죠? 얘가 지금 키가 되게 작은 줄 알았네 난쟁이 된 줄 알았네 그렇지 않나요? 약간 좀 그런 느낌 안 드나요? 흐이샤 흐이샤 나 어디로 가나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얼굴이요? 제 얼굴 여러 번 공개했었는데 근데 제 얼굴 봐봤자 전혀 뭐 실망만 가득하실 겁니다 오 오 오 오 우리 에단 에단 뒤통수가 완전 훈남인데 잘생겼었구나 우리 에단이 우리 에단이 잘생겼었네 사진이요 사진 말고도 제 전에 그 게임할 때 아예 캠키고 게임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죠 뼈 드릴게요 아 나는 뭔가 게임에 집중하면은 아주 볼쌍 사납게 입을 쩍 벌리고 게임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하핳 게임을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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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를 보면 얼굴을 알 수 있나요? 흠 아니 얼굴은 모르겠지만 일단 뒤통수는 훈남에 기운이 느껴졌잖아요 뭔가 에단은 이제 좀 쉬어야지 에단 너무 고생했어 어제 쉴 때도 됐어 오 뭡니까 뭡니까 얘 아직도 제대로 치료된 게 아니었어 아니 그건 뭐지 뭔 스트럼 흠 뭔 스트럼이야 아야 어디로 탈출하지 이 잠수함 탈출을 해야 되나 이 헬기로 탈출해야 되나 아ica 게임이 이거 완전히 어이 깜짝이야 어이 뭐야 오 오오오 오 developmental 오우와 그러게요 왠지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애단이 어떻게 구했는데 미안한 그런 애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 같네요 어? 좀 애단 일단 일단 왜 이래? 으악 곱창 음... 어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어쨌든 애단! 내가 대신은 여주인공을 대신해서 제가 선은의 물건일지도 모른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계속 애도하겠습니다 애단! 섬님의 왕팬입니다 요즘 섬님의 얘기듣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, 고맙습니다 글쎄, 누굴까요? 누군지는 뭐 가봐야겠죠 어이구 조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진짜 조가 끝판왕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선택지에 따라 끝판왕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선언 명단 선언 에드컬리 선장 기관장 폴 피츠 제롤드 1등항의사 조바니 피네티 2등항의사 클라크 씨 월시 정비공 드웨인 차머스 통신기사 짐 스톡맨 의사 제널드 제럴드 와델 설마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겠지? 암기 깜짝 암기 까먹은 아니겠지? 무언가를 피해서 숨으려고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무언가를 피해 숨었는데 너무 꼈구나 어? 너무 꼈어 좁았어 어?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웬만하면 끝장을 보려고요 왜냐면 내일부터가 우리 저기잖아요 그 여자는 내 아이가 아니야 홀 열심히 만두 빚는 중입니다 만두 빚으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니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유튜브 채팅 딜레이 답답해서 모바일로 왔습니다 왜 어제까지는 그래도 꿋꿋이 유튜브로 보더니 이게 참 장단점이 있네요 유튜브는 화질 화질이 좋은데 채팅 딜레이가 있고 못 가는데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아프리카는 채팅 딜레이는 좀 덜한데 화질은 조금 안 좋고 화질 뭐 큰 차이 있나요 뭐 제가 FHD로 하는 것도 아니고 720인데 720 720인데 720 그래서 저를 저는 우 다음부터는 게임을 할 때 좀 이런 고퀄리티 게임을 하면 아예 그냥 유튜브로만 할까도 생각 중에 지금 이게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동시에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약간 좀 힘겨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버퍼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예 유튜브로 하면서 FHD로 게임하는 게 뭔가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는 오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LNG 탱커 아나벨 건조 1987년 중량 톤 7만 천 길이 약 288m 1일이 2배인가 보네요 최고 섭님 최근에 구독자입니다 섭님의 영상들 너무너무 으에에에에에에에 Sergey 죄송합니다. 기억나요? 뭐? 그 애네 그 애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다닌 그 애기 이따가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지금 애세회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어 놀래라 아이콘페이터님 고마워요 후우 으으 깜짝이야 어떻게 해 뛰어내려? 어? 아! 아아아악 으흠 으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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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집애 뭐하니? 너 말하니 이리와 이 기집애 기다려줘 어? 어? 엄마야 오오 신박한 기능을 가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사용할 아이템이 없어여 어? 뭐야? 먹인 괴물이지 잠깐만 난 뭐 가진게 없는데 알 수 없는 병 아마 중요한 것 같다 어어? 사용할 수 없다 어머머 어머머머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쓰为什么 나 무기 하나만 주세요 Sab two 나의 엑스칼리버 그리고 우리 그이가 제게 사용했다던 엑스칼리버를 제게만 아유 고맙습니다. 브리니님 그러게 무기라도 좀 주지 어이구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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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알려야겠다 나는 어제 야간 근무였어서 형은 무릎에 침질해서 낮잠이 들었다 반쯤 잠들었을 때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유유 괴담인데 이거 예?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알려야겠다 어제 난 야간 근무였어서 정오 무렵에 침질해서 낮잠이 들었다 반쯤 잠들었을 때 소녀의 웃음을 들었다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일까? 난 19시 30분에 깼고 폭도가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엔지니어인 두류가 아래층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두류는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비명소리를 들은 것은 19시 50분경 세탁실에 확인하러 갔더니 클라크가 웬 검은색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오오오 딱듯이 타이밍 맞춰서 괴물이 웍웍 해주는데 그 괴물은 돌아서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상어같은 이빨이 돋은 턱을 딱딱 대며 나는 소녀처럼 비명을 찌르며 달아났다 아아아아악 하지마 지금 난 짐실에 숨어 떨며 이 글을 쓰고 있다 폭도에는 저것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고 계속해서 간간히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내가 지금 저기 나갈 방법은 없다 이게 끝이다 아닌 것은 모두 기록했다 조반니 비니티 소녀처럼 비명을 질렀다 잖아 해지있네 아 나 칼 칼 좀 줘 레딧 깨닫았죠 진짜로 이거 4평까지 계속 봤는데 보다가 핸드폰 던지면서 울다가 왓서님 목소리 듣고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반복하다 결국엔 미쳤다고 합니다 음 에단찾기가 있어요 퓨즈를 먼저 찾아야 돼 지금 에단찾기 지금 에단이 죽는 게 아니라 퓨즈가 더 급해요 지금 퓨즈를 찾아야 해요 에단이 죽진 않았겠지 설마 우리 에단이 그렇게 쉽게 죽을 남자가 아니지 리크인은 강하답니다 스트럭맨 뭔소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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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일단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휴 권총 권총 아 그냥 권총보다 나는 칼이 좋은데 난 칼이 좋은데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후반이 아니라 중반이라고 합쇼?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엔딩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건 취소할게요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반이면 너무 하지 내가 어제 그저 몇시간으로 했는데 이게 중반이야 오오오오 그래픽카드요? 970이요 다 떠 다 떠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너무 이 큰데 지금 허브 하나 들어있는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 소리야 남아이론 중점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정했잖아 정정 정정할 순 있죠 나 지금 총알이 몇 개 있니? 두 개밖에 없니? 어 또 내려가야되나? 오 마이 갓 그렇다고 그렇게 바닥에 던지면 어떡하니? 빨리 문 닫아 오 마이 갓 나 총알이 없는디? 어 좋아요 두방샷 총알 주세요 화학용이 화학용이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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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만들고 일단 그래 이거라도 만들고 이거 뭐야 정신저격제 정신저격제 정신저격제가 있었어 아이템 발견이 쉬워진다 내가 먹어 아이템 발견 오우 좋아좋아 아아 생각지도 못한데 아이템이 많이 있구나 아아 퓨즈퓨즈퓨즈 예르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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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저격제 딱 적시적소에 먹었죠 오우 저거 막 퓨지바 저거 어디야? 저거 뭐야 제니되게 안녕 잘 지내?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반년쯤 지났겠지 여긴 너무 따분해 매일 같은 바다야 하나 다른 점은 있지만 말이야 이번엔 승객이 몇 있어 정말 드문 일이지 승객은 한 커플과 어린 소녀야 선장의 먼 친척인 것 같아 생각해봐 여객선이 아니라 유조선이라니 엄청 돈에 쪼들리는게 틀림없어 아까 그 소녀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 아빠가 엄청 험악하게 쳐다보더라 뭘 그렇게 걱정하는거지 생각해보니까 선장은 친척이 없다 했어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당신이 그리워 사랑해 짐 와 선장이 친척이랬다가 생각해보니까 친척이 없대 와 음 어이구 깜짝이야 아 이거 좋은거였네 이거 아이템 찾는거 진작에 좀 먹으면서 할걸 또 뭐야 아마존강 유라 맞네 검은소코의 아름다움 아마존강 따위 아 칼이 있어야지 저 상자도 뽀개는데 총알이 한방한방이 아쉬울 때라 여기선 사용할 수 없다 뭘 뭘 내 뭘 사용했다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퓨즈를 쓸게요 어 너너너너넛 야야야 아 내 총알 야꺼운 총알아 니놈이 니놈이 어 얘 왜이렇게 안죽어 얘네 총알이 후진총알인갑다 이거 아 이제 죽었네 아 놀래라 진짜 짜잉나 진짜 짜잉나게 아 어 미안 놀랬어요 아니 진짜 이거 몬스트로인데 이거 이거 몬스트로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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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공포게임을 이거 다 다 지금 다 짬뽕해놓은거 아닙니까 이 바이오아자드 어 사랑합니다 개콤 이런 좋은게임을 훌륭한게임을 플레이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내 돈 주고 샀지만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아름다운 뭐? 왜? 너 기억해야 해 그래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지 주인공들이 참 시키는 대로 잘해 그냥 총으로 쏴버리지 그냥 아 내놓은 주인공이 그때로 전해야될 것 같다. 그리고 저는 너무 멀쩡한 것 같다. 그런데 내가 맞게 해. 제 죄가 나갔다 했다. 네. 제 죄가 나갔다. 그런데 그것도 안 의미하지 않다. 제 죄가 나갔다. 넌? 그녀의 인프린팅 프로토콜의 부분이예요.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해. 여기. 가져올. 그녀의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녀가 찾아봐. 이것을 정해줘. 오케이, EV. 너 어디가? 갑자기 코가 간절간절했어요 방어의 주화 어 이거는 갖고 다니면은 더 방어가 되는구나 서플라이 박스 일단 열어볼까요 요오 뭐지 근데 이 용도는 뭐야 들어 있었습니다는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택배 박스를 왜 갖고 다니는데 택배 박스를 택배 박스는 주소 제거 해가지고 어? 밖에 내놔야지 특수작전부 감독 앨런 드로니 및 관리인 미아 윈터스 최근 이블린이 현재 위치에 계속 있으면 반대 세력에게 빼앗길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해 이블린을 중앙아메리카 집으로 이동할 것 이동 중 다음을 반드시 준수한다 먼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항상 이블린의 부모인 것처럼 행동할 것 그 여자애가 이블린인가보다 아 그죠? 그 여자애 이름이 이블린이네 개논 코덱스로 이블린의 바이탈을 관리한다 임무 완료가 불가능하면 이블린을 처리한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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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아야있져요 얘는 이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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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기 오호 오호 여 11 19 8 7 어? 8 7 8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보다 아 나머지 구역을 확인하래 여긴데 구 점점 멀어지잖아 여긴 점점 멀어지는데요 쇼 일단 아이템은 먹고요 비디오 안에서 플레이한다니 아이템은 없고요 어 여기로 가봤자 점점 멀어질건데 근데 어쨌든 뭐를 찾아야 되겠지 18 17 14 13 12 12 13 오 여기인가 본데 그러네 유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기를 안으로 들어가려면 뭔가를 지금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어 근데 지금 저 옆에도 안 열렸었죠 어 열렸네 어허 여긴 것 같은데 그죠 어 이 방인데 이블리는 저 방에 있어 확실해 그것은 확실해요 이제 저기를 어떻게 여느냐 올라가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 박스를 갖고 다니면 박스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다고요 설마 뭐 한거야 얘 왜 이게 왜 굳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왜 뛰어서 내려온거죠 흠 나는 또 저쪽 방으로 간다고 흠 흠 그럼 잠깐만 흠 흠 흠 이블린 방쪽에도 그러면 뭔가 통로가 있나 흠 흠 흠 흠 우리 아까 여기 봤나요? 내가 여기서 나왔죠? 여기서 나왔고 아 또 세메 나요 박스 5개당 총알 3개로 바꿔드립니다 노래 3개당 총알과 함께 기다려주면 요리를 하고 재밌고